미미언니! 일어나! 같이 할로윈 파티 가기로 했잖아! 배! 뱀파이어? 비... 비가 모자라... 으악! 사람 살려! 뱀파이어가 나타났다! 크... 비가... 비가 모자라... 멈춰! 저건! 시크릿 유저 언니들! 놀랐지 샐리? 우리들이 왔으니 이제 안심해! 몰스텐 뱀파이어! 내가 해치워주마! 에? 시크릿! 잠깐잠깐잠깐! 이 목소린 미미언니? 그래! 나 미미야 미미! 뱀파이어 말고 그냥 미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거야? 헤헤! 할로윈이라서 무섭게 분장 좀 해봤지! 와! 분장 엄청 잘했다! 난 진짜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 대체 뭘 어떻게 한거야? 그건 말이지! 목공풀에 흰색 물감을 섞어준 다음 얼굴에 쓱쓱 발라줘 목까지 연결해서 꼼꼼하게 발라주고 이번엔 목공풀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얼굴을 쓱쓱 그려주는거지! 그런데 왜 물감을 목공풀과 섞어서 쓰는거야? 응! 물감을 얼굴 위에 그냥 바르면 착색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럼 나중에 깔끔하게 지우기가 힘들어! 하지만 목공풀을 섞어서 쓰면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거든! 그렇구나! 빨간색 물감도 목공풀과 섞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주고 앞머리를 정돈한 다음 준비해둔 할로윈 의상을 입으면 변신 성공! 뭐 이렇게 된거지! 굉장한데? 너무해 언니! 깜짝 놀랐잖아! 미안 미안! 다들 오늘 내 분장 어땠어? 재미있었어?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줘!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 안녕! 안녕! 난 다음 영상으로 произойдет